아 아 아 아 아빠 기다릴 거야 너 어제 아빠 처음 봤잖아 아빠 금방 올 거야 엄마랑 있으면 되지 엄마랑 있으면 되지 너만 들어와 있어 이리와 리사 리사 너 영어도 배워야 돼 이제 너 영어도 가르치라 그랬어 리사 컴인 리사 아 거의 차가워 일루와 리사 가위야 리사 왜 그러는 것 같아 리사 리사가 현관에서 아빠 기다린대 어이없지 바비야 어떻게 생각해 우리 바비처럼 이렇게 안에 있으면 되는데 그치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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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오세요 리사 오세요 리사 알았어 그럼 여기로 와 여기로 여기로 여기서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려 그럼 리사 너 그렇게 아파트에서 지지면 안 돼 그렇게 지지면 어떻게 임시보호해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어떡해 복도에 다 들리잖아 너 한번만 더 그러면 이제 너 안된다 했지 루시 안되네 엣 아 엣 엣 엣 엣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